흰색 소리로 변신 중이야. 기대해. 그게 아니라 맥색의 소리만 있어.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 참사. 제 안에 자아가 두 명이 존재했어요. 지미집이 확실히 멋있게 나와요. 길어 보이고 구도가 지미집 짱. 갑시다. 구도 가득해 세상은 하지만 나는 아니야. 분노와 실패 가득해 세상은 난 아니여. I've been trying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들 멍뚱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귀신이 돼버린 거야. 나한테 이제 그 착한 영혼이 빼앗겨 버렸어. 아 패딩 한번 해가지고 영혼이 체인된 거야. 내가 머리 받치기 함으로써 순수함을 내가 가져가 버렸어. 더 독해졌다. 더 독해졌다. 내가 더 세신 것 같아요. 레벨업. 레벨업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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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지금 팔참. 팔참 비싼 건데 방금 프리스타일. 지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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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지쳤어. 블랙 의상이랑 화이트 의상이랑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? 저는 화이트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랙 때 머리랑 더 케미가 사는 것 같아요. 레드 리프 했을 때. 흰색은 흰색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배경이 좋아요. 저도 웸블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. 지금 BTS도 웸블리에 있는데 저한테는 연기가 웸블리거든요. 장미영 대학교 사랑해요. 축제 때 저 꼭 불러주세요. 여기 딱 사람 있는데 저 무대 하면 진짜 좋겠다.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. 그렇게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. 이렇게 끝이 나섰습니다.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? 이 영상은 어깨를 켜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작품을 켜지지 않습니다. 다음날도 알겠습니다. 안무주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. 안무주님께 수고하셨습니다.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무가 채우진입니다. 네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밤새서 짜기는 했는데 열심히 투자한 만큼 그림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뿌듯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소리는 터치 때 처음 같이 작업이라는 걸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열심히 하고 믿고 보는 소리 약간 이런 보증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. 소리는 워낙 잘하니까. 일단 우선 너무 힘들고요. 정말 많이 힘들었고 이렇게 제가 시안을 하면서 뭘 많이 쓴 게 처음인데 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소리한테 너무 고맙고 많이 연구를 했고 저 나름 공부도 한 시간이었고 소리도 이게 많이 낯설었을 수도 있고 힘든 악몽이 있을 텐데 정말 무대에서 퍼프셔널하게 멋지게 힘들지만 끝까지 해주는 모습이 정말 너무 리스펙하고 제가 오히려 돈 받을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진짜 백적 백적을 주고 싶었어요. 소리 화이팅! 마지막 리블 따오고 있는데 항상 이거 거울 보고 비주얼 모니터링 같은 거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즉흥. 심지어 가사를 못 외웠다는 잘 모를 때 TV 이렇게 얼굴 쓸어요. 이불 안 보이게. 더 이상 울고 있지만 넌 나리야, we've been tryin' 후웨 lecturing 다시 오자고 고맙습니다. 하.. 재미있었어요.. 역시 촬영을 무대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지 봤을 땐 계속 계속 하면서 더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거랑 무대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로 진짜 전제창을 너무 몰입해서 한 것 같아요 이 팬분들께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면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죠?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.. 한 번만.. 땡큐 마이 스윗노츠 I love you 사랑해요 저의 스윗노츠 쏘리네이션 피스